어디 다치신들 없습니까? 남소연님, 그동안 주신 기념한 정보와 교란작전 덕분에 자경단과 도촌풍을 궁지에 몰 수 있었습니다. 은광일 형님이 곧 마을에 총공격을 감행한다고 합니다. 저도 이곳을 정리하고 곧 합류하겠습니다. 범박! 덕분에 마을을 구할 수 있었네. 고맙네. 진소연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네. 대사막에 있는 내 친구 한시랑 장군으로부터 홍문파의 옷을 분 남자와 수상한 여인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네. 남자는 배신한 동문이겠지. 여인은 자네가 생각하는 대로일세. 원래라면 자네와 함께 사부님의 원수를 갚으러 떠나야겠지만 보다시피 지금은 내가 이곳을 비울 수가 없네. 자네가 우선 진소연, 그 자를 찾아주게. 외톨이 마을로 가면 한시랑 장군이 자네를 도와줄걸세. 진소연을 찾은 뒤 반드시 나에게 연락을 주게나. 이제 홍문파는 우리 둘만 남았네. 살아남게나. 반드시. 수유야. 어딨어. 수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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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유야.